민준이가 AX19 가기로 했어요 오케이 어이구야 한글 누가 읽을 해? OK 이 친구는? 펜 얘는 레드 헨 천천히 생각해 봐 그렇지 뱃 뱃 뱃 가 아니고 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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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잠깐 기다리시고요 돌 끝났습니다 뱃 뱃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이제 맞든 틀리든 읽기 몰라요 맞든 틀리든 읽기라 해서 모르는 거 없어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자 그러면은 공택 좀 공택 정도로 자 공택 어딨어 자 음 음 Mama 중에서 대표 소리이 됐지 그치? 그럼 대표 소리는 힘 센 소리 힘이 많이 들지 그럼 얘는 당연히 힘 빠지겠지 모르는게 아니고 다 했어 마지막 소리만 고쳐주면 돼 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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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힘 빠진 소리라니까 애 대신 못 썸면 돼 그러면 저거야? 쟤터 얘는 뭐가 될까요? 쫄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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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? 왜이래? 뭐뭐...? 뭐뭐..뭐야? 뭐..뭐야? 뭐가 될까요? 뭐..뭔가 될까요? 그렇지! 뭐라고 큰소리로 뭐라고? 헬드 헬드 뭐라구요? 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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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가 될까요? 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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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든 틀리든 읽어봐 물지말고 맞든 틀리든 글까 읽어보라고 너보고 맞추란 얘기 안하잖아 생각해보라 그랬지 응 글까 읽어봐 그렇지 글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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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글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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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은 엘답게 소리해야지 글랜 글랜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? 1,2,3,2,3 땡땡땡땡땡땡땡 다 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유치원생 티는 벗어야지 음 음 뭐라고? 뭐라고? 켈브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? 음 진짜 오케이 B하고 D하고 또 헷갈리고 있어 아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뭐 어 아 진짜 뭐 뭐 뭐 뭐 뭐 야 야 놀러왔어? 아니요 유치원생이야 응 언제까지 징징거릴거야 뭐라구요? 얘 무슨 소리한다? 그렇지 웹 웹 오케이 얘는 뭐가 될거야 넷 그렇지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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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Y가 내린 소리는 자주 정리 못해줬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해줄게 자 Y는 I하고 비슷해 I가 내린 세 가지소리가 뭐가 있죠? 우츄 I E 어 N I E I E I E 뭐? 짤막이지 I E 짤막 여기서는 E가 됐어 그렇지 Obey 됐습니까?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구요 그 다음에 네 연습하세요 그래서 요새 민준이 화가 났어 화가 났어 그래서 응?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